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애포메이커에서 새롭게 출시된 미니 기계식 키보드 제품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44키의 40% 초소형 레이아웃의 제품으로 FN키를 통한 분할 스페이스바 구조의 독특한 키 구조의 제품으로 가스켓 마운트에 트리플 연결을 지원하는 기계식 키보드 제품인 애포메이커 TH40 기계식 키보드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좋을 무서움 게이밍 키 스위치 제품으로 5핀 MX 구조 키캡과 호환되고 21mm 긴 스프링에 사전 유란 처리된 키압 40g 작동력 44g의 사일런트 스위치 제품인 애포메이커 누드로사 사일런트 스위치 세트 제품과 100% 폴레이스터의 5핀 분리형 커넥터와 코일 길이 15cm 총 케이블 길이 1.5m의 베이지색, 파란색, 분홍색 라인업의 애포메이커 퍼믹스 케이블도 추가 구성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애포메이커 TH40 기계식 키보드 제품은 제품 구매 시 블랙, 골드, 단일 컬러 선택이 가능하고 제품의 스위치는 애포메이커 플라밍고 스위치, 애포메이커 위스테리아 스위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의 해당 제품과 잘 어울리는 무소음 키 스위치로 애포메이커 누드로사 사일런트 스위치 세트도 추천드립니다. 애포메이커 TH40 기계식 키보드 제품은 숫자패드와 화살표 방향키, 기존 상단 숫자키를 제거한 40% 초소형 레이아웃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사이에 배치된 FN키가 있는 분할 스페이스바가 포함된 제품으로 손가락 이동을 최소화하고 타이핑 속도를 높이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키 스트로크 소음을 줄이고 중공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가스켓 마운트 디자인의 제품으로 포론 플레이트 폼, IXP 블랙 스위치패드, 하단 포론 폼을 통합해서 만족스러운 어쿠스틱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페이스바가 포함된 제품은 베이아웃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블루투스 2.4G의 가르침 우선, USB 연결에 트리플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장치 간의 원활한 전환이 가능해서 게임, 전문 작업 또는 노트북과 모바일 사용에 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완전한 N키 롤오브를 지원해서 충돌 없이 여러 키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지연이나 키 충돌 없이 빠르고 매끄러운 타이핑을 보장해서 생산적인 활동가, 게이머에게도 어필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 따라 다이나믹 RGB 조명 효과도 다양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아 V2 버전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유선 모드 사용시는 100% 폴리에스터의 애포메이커 퍼믹스 케이블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포메이커 TH40 기계식 키보드의 독특한 형태와 사이즈의 제품으로 해당 제품에 스페이스바 사이에 배치된 FN키가 있는 분할 스페이스바의 제품으로 개인적으로 새로운 느낌의 제품이었지만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타이핑에 좀 더 편안함을 느꼈지만 ESC 위치의 탭키의 배치에 대한 적응도는 필요한 제품이었습니다. 그의 게임 플레이 시 키보드 자체의 사이즈가 작고, 키 배열에 게임에 특화하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메인 키보드보다는 서브역이나 게임 전용 또는 장문을 타이핑할 때 새로운 느낌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상 편집을 많이 하는 유저로서 영상 편집 전용 키보드로 사용해도 그 우수함이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매우 강조된 제품으로 저는 이 제품을 빔 프로젝트 또는 순수 게임, 콘솔 등에서 블루투스로 사용성에 우승했고 특히 야외에서 사용할 때 가볍고 작은 사이즈라서 다병면으로 활용도가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타건감과 타건음은 키스트로크 소음이 적은 가스켓 마운트 디자인과 포론 플레이트폼, IXPE 블랙 스위치패드, 하단 포론폼을 통합해서 통울림이 없고 우수한 타건감과 타건음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포메이커 웨스테리아 스위치는 리니어 타입으로 타건감이 우수했고 소음은 약간 있는 편에 우수한 타건음이 인상적이었고 추가 구성품인 에포메이커 누드로사 사일런트 스위치의 정숙한 타건음이 인상적인 제품으로 유저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4키의 40% 초소용 레이아웃에 에포메이커를 통한 분할 스페이스바 구조에 가스켓 마운트에 트리플 연기를 지원하는 미니 무선 기계식 키보드 제품인 에포메이커 TH40 기계식 키보드 제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